히힛 안녕? 지금 뭐야? 준비디랑 이도형입니다 레인리 히힛 진짜 마우스 내 극점이다 히힛 내 계정에 락 걸렸나봐 다른 계정은 렉이 없는데 이 계정 맞습니다 아 그리고 겨우적으로 제가 리마이터 계정에 2개거든요 까라는 이거 방 만들어서 해야 될 때 그때는 2개정 쓰는데 방이 위에 뜨니까 2강이다 2개정에 렉이 있어 2개정은 렉이 없는데 2개정은 렉이 없는데 비밀 따위가 무덤 Shi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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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B, good to go, si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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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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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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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쩌봐 아아 초반에 너무 빨리 죽었네